고인분이 억울하지 않게 밝혀드리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앉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사망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고인이 남긴 흔적으로 진실을 찾는 김진영 검시 조사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사회팀에서 근무하는 김진영 검시관입니다 아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아 일단 어디서든지 사망 사건이 발생을 되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잖아요 네 팔찌 때 할아버지시고 사우나에서 쓰러진 채 이송된 내용이군요 한 2cm 정도 크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망하고는 사인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사인은 노안으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전국에 그 검시관 분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교육하고 있는 인원이 한 78명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이제 3당직 근무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풀 근무하고 이틀 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 근무하고 아침 일찍 촬영하러 왔습니다 어저께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이제 좀 살인사건 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네? 아 그럼 다녀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제 살인사건이 네 혹시 뭐 어떤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그건 좀 그렇고요 동대 친구분들끼리 코로나 시대에 힘겨워서 술 한잔 하시다가 서로 그냥 아저씨로 말다툼하다가 이제 무발적으로 어휴 어휴 아니 그 일이 이제 지금 그거를 하시고 지금 이게 지금 오신 거죠? 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네 아 검시관님은 이제 하시는 일이 일이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지병 같은 거 확인되시나요? 당연히 안되고 매일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하고 아 술 매일 마셨고 이게 이제 검시관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이 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만 해도 이제 의료 관련 지식이 있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았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요즘에는 이제 경력자 중에서 간호사라든지 인상정리사 이런 의료 지식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술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검시관님들이 출동할 때 팀으로 움직이시나요? 아니요 팀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서울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지에서 바로 한 명씩 출동을 합니다 한 명씩 가요? 예예 사건이 많을 뿐더러 일단은 인원이 적으니까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하십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검시관들 따지면 하루에 한 5건? 그래서 10건 사이 정도 되고 꽤 많네요 10건 내외는 많으면 10건 정도 넘어갈 때도 있고요 평균 한 5건, 6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 그게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 출동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좀 뭔지 어떤 일로 사망을 하셨어요? 라고 연락을 받으면 가면서 제 내름대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가면서 조작을 해서 보호장구 다 착용을 하고 현장을 딱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도구가 있는지 시신의 방향은 어떤지 설명하고 틀린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거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 없다 생각을 하고 검시를 진행을 하면서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거죠 퍼즐 맞추듯이 맞추다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있으면 한번도 생각을 해놨다가 담당 형사한테 얘기해주면서 이 부분은 좀 잘못이 됐으니까 살펴보시라 좀 더 깊이 살펴보시고 수사를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이게 사고인지 아니면 타삭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좀 하시는 거군요 고인은 어떻게 살핍니까? 일단 이제 제 주 업무니까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일단 대부분 이제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겉에만 보면 모르니까 옷을 다 탈의를 하고 물론 탈의하면서 옷에도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긴 하지만 탈의를 다 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도 만지고 떼어떼서 냄새도 맡고 이래 가면서 이제 주요 손상 부위를 확인을 하고 형태라든지 크기라든지 깊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하죠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상처 크기라든지 깊이라든지 잴 수 있는 기억자라고 표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장 온도라든지 주변 온도를 재는 데 쓰이는 직장 온도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체결을 해서 현장에서 직장 온도를 재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DNA 채취 같은 걸 할 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면봉 같은 건데요 따서 현장에서 닦아 가지고 준 거를 우려를 합니다 옷까지 일단 현장에는 뭐 큰다람 범죄 헤맥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부에 부딪힌 흔적이라든지 그런 상처는 없고요 부패 초기 단계로 생각이 됩니다 배부에는 위로관이라고 하는 관이 꽂아져 있고요 후두암 있다고 추정이 되니까 사이는 후두암 사망 추정 시간은 약 이틀 내외 정도로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법약서견으로 그렇고요 처음에 이 일을 선택하셨을 때 사실 현장에 나갔을 때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현장을 처음 갔는데 일반 사망 현장은 틀리게 냄새가 많이 나는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건 부패된 시신이었는데 그 냄새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냄새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파트 5층에서 그런 부패된 시신이 있으면 그 냄새를 아파트 1층에서 맡아요 그래서 좀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냥 저희들이 맡을 수 없습니까? 1층에서? 특이해요 그냥 음식물 썩는 냄새 인식을 하시지 저게 부패 냄새라고 인식은 못 하시고요 그런 냄새가 있었는데 그걸 첫 사건으로 맡아서 제가 그게 좀 충격적이었죠 그러면 사실 좀 무섭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사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단음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좀 긴장하면서 솔직히 출동을 하고요 로망가지 생각을 가면서 출동을 하고 일단 직업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장 딱 갔을 때는 마음은 따뜻하게 가지지만 머리는 차갑게 딱 가지고 집중을 해서 그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출동을 해서 1차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은 한 2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까지 보거든요 시간은 어느 정도 속도가격 있게 해줘야지 수사를 담당하시는 형사님들도 방해성을 잡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면 빨리 잡으러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생명이니까 검시관님의 판단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겠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사고인 것 같아요 타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타살인 것 같다 어떤 일에 이런 증거를 잡아내시거나 그렇죠? 가는데 뭐 가족분이 한 분 중에 뭐 바닥에 쓰러져 계세요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가는데 막상 가다 보면 설명하고 틀린 자세로 있다든가 병하고는 맞지 않는 어떤 몸의 시신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하고 잘 틀린 몸의 상처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몸 상태 검시를 통해서 쫙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거는 제 경험상 이런 이런 방향이 맞으니까 수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를 하면 그쪽 방향을 맞춰 수사 방향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종종 있죠 이게 실제로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신고받은 사건을 이제 타살로 밝혀내신 적도 있다고요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 평상시 우울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불면증도 있는데 불면증 약 먹고 술과 함께 먹고 나서 베란다에서 쓰러져 죽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을 했죠 출동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명하고 틀린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게 살짝살짝 보여서 예를 들자면 그분이 아파트 베란다였어요 거기서 쓰러져 계셨는데 등수 쪽에 그냥 넘어진 상처하고는 틀리? 한번 푹 넘어졌으면 크게 부종이 있다거나 멍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비빈 듯한 흔적 그러니까 우리 쓸린 상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관찰해야 되고 피가 약간 바닥에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손목하고 발목 확실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확실진 않은데 약간 이상할 때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손발목이 약간 묶은 듯한 결박한 듯한 결박한 듯한 그런 흔적이 있어서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가족분들이 안에 계셨으니까 가족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저런 게 있었냐 정말 약은 얻었냐 상상집 어떤 약은 얻었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분이 이제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아 자수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제 남편분이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가정폭력에 저기 막 2, 30년간 휘둘렸다가 그날도 이제 막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약 먹고 술 먹고 베란다에서 누워서 자길래 이제 우갈적인 생각에 더는 못 살겠다 생각에 이제 침대 베개로 이제 누르려고 했는데 했는데 등치가 스쿠샷거든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또 누르다가 또 자기가 또 깨서 폭행 당할까 봐 깊이 잠든 거 확인하고 행주 행주를 손하고 발목에 살짝 대고 우리 케이블 탓이 아시죠? 네 그걸로 이렇게 살짝 이제 조이는 거예요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행주를 감아놓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 크게 안 나는 거죠 네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검을 공고를 하죠 왜냐하면 부검이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진행이 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시신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좀 더 진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부검까지 공고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박근이 좀 더 확실히 나오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급사할 정도의 위험 정도가 아니었다는 걸로 판단이 됐고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 송파구 세 모녀분의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 3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하다는 쪽지와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시관님이 직접 출동을 하셨다고요 네 단칸방이었는데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고 일단 갔는데 딱 보니까 이제 처음에 신고하신 분이 여자 아내 3명이 산다 근데 보통 여성분 사망 사건들 같은 경우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도 이제 위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위장 살인이 있을 수 있는 거 이제 그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다 모르는 거니까 어머니하고 딸 한 분이 이제 방 한쪽 이불에 각 한 명씩 누워 있었고 다른 딸 한 분은 이제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고 일단 하나하나씩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 유서가 있고 침대 구석 한편에 이제 번개탄 피운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에 이제 비닐로 막아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밀봉을 해놓고 이제 그런 현장이었는데 그 이제 편지 봉투에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 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최근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분들이 읽을 글씨를 쓸 때 얼마만은 고민을 하고 그 심정을 이해할 때는 참 힘들었죠 처음에는 아 예 참 뭐 너무 저 뭐 마음이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예 참 아 감정의 입이 좀 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이 이제 감정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만 좀 더 안타깝고 신경 쓰이는 거라면 이제 아이들 아 아기들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위 부모님이라든지 주위 나쁜 사람들에서 잘못된 선택이 된 경우들을 현장 갈 때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제 현장을 보고 검시를 할 때면 너무 안타깝죠 갑자기 요만한 아기들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안기도 소중하잖아요 죽어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고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제가 보고 만지고 한다는 게 참 힘들죠 아 참 지난해 10월 17일 고 신혜철 씨는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과 위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수술 이후 소장의 1cm, 심낭의 3mm 크기의 구멍이 생긴 게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금식 지시를 여기는 등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검 과정부터 참관을 했거든요 제가 부검을 가면 내 장기를 보는데 집도했던 의사가 했던 말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간호사로서 수술실에 있으니까 모든 수술 과정을 다 알잖아요 다 알으니까 집도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닌데 저거는 이건데 라고 표현하고 또 손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거는 합병증이 아니라 의인성, 시술을 하다가 잘못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간호사로서 아 악수색하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수술 과정을 의사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놓는다거나 동영상을 찍어놓는 거나 연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통을 많이 하거든요 사진 자료는 달라지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분명히 있을 텐데 어딘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 옵션을 주면서 검색을 막 하죠 컴퓨터로 결국 숨겨진 폴더에서 찾아내고 근데 그 폴더 자체가 외부망에 있는 걸로 네트워크 상에 외부 서버에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IP 주소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당장 영장 발표받아서 압수색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응무 기록 변경한 것도 그 과정에서 발견을 해냈고요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실치사와 환자 의료 기록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정말 숨겨진 죽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0.1%의 숨겨진 억울한 죽음을 찾고자 하는 공직으로서의 사명감 그런 게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마다 나름 뿌듯함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세는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면 대부분 노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노인 학대라는 측면을 해서 바라보고 가면 볼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물론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백건이라면 한 건이 생길까 말까 하는 건데 그 한 건을 찾아가는 게 경찰의 역할이고 그 안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희 검시관들이거든요 그 21%를 찾으려고 저를 뽑아놓은 거죠 주위에 어떤 흔적을 자꾸 남기세요 그런 흔적들을 나를 좀 더 봐줘 바라봐줘 나 마지막까지 힘들었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감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는 저의 실수 하나로 인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죽음이 억울해질 수도 있고 평온해질 수도 있고 이게 박혀질 수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정을 해드릴 수 있게 아쉬움이 안 남게 고인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그런 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공통실문 한번 좀 현장에서 내가 믿는 건 오직 이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내가 믿는 건 현장이다 오직 현장이다 오직 현장이다 현장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과학사 기본 모터 중에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게 있어요 그게 현장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위의 관계자분들이나 담당 형사분들이나 얘기를 막 해도 내가 보이는 객관적인 실체만이 답이거든요 솔직히 참고는 하겠지만 관계자의 말들 참고도 하고 제 오감도 믿겠지만 그보다는 그런 현장에 직접적인 남아있는 것들 그걸 자료로 남기고 증거를 찾아내고 하는 게 저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제가 현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퀴스? 예스 예스 살인에 쓰인 칼이 오래돼 핏자국을 찾기 어렵거든 칼을 숯불에 달군 뒤 이것을 뿌리면 핏자국이 드러난다 이는 조선시대 법의학서 증수무원록에 실린 내용입니다 혈액의 철 성분인 이것에 강한 산과 만났을 때 반응을 이용한 것인데요 고초라고 불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루미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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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놀이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정답은 식초입니다 전통적인 방법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한번 쳐보시고요 최신 휴대폰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검시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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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